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방송을 해가는 과정에서 크게 역할을 하신 분이 신분증 사전투표의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와 같은 그런 부분 독소조항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사전투표 조작을 가능하게 한 그런 제도들이 우파 정권 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련됐는가라는 걸 밝히는데 대학 교수로 계시는 제이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테이블을 탁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한 거 아닙니까. 투표관리가 날인 사전투표관리가 4인 날인 이 내용을 제이아 제이님이 다 만들어주고 전자적 임의로 저장된 사전투표 참조자 명분은 사전투표와 관리된 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이게 2015년 8월 13일에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사무총장이 김용희 씨입니다. 김용희 씨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 대표가 김무성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이런 독소조항을 법을 아시는 교수님이 잘 정리해 줘 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문상부 사무총장과 김용희 사무차장이 거의 사전투표 제도를 다 밀어붙였구나. 그리고 그 당시 황우여 자유한국당 당대표 새누리당의 김무성당 대표 그리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그 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제도가 다 완비가 됐고 그 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2017년 대선 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그거를 본 거 아닙니까 하죠. 그런데 이제 제이님께서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 메일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공 박사님 미리 경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즉시 취해야 될 조치 인쇄 날인의 사용을 선거관림에 고집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됩니다. 따라 4월 10일 총선이 끝나는 즉시 공명선거를 확인하기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즉시 취해야 됩니다. 공명선거였다면 반대할 어떠한 이도 없습니다. 만약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되면 3위로 부정선거 때처럼 음불에 처해 나라가 삽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것 자체가 부정선거가 행해졌음을 가리키는 증거임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거든요.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4월 10일 총선이 끝나서 그냥 선거결과 발표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종류의 액션도 불필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대학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불 속에 여러분 독립만 신 겁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총선 전에 바꿔야 되는 것이 총선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 그 사람들 웃을 겁니다. 선거 불복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보시면 뭔가 하니까 선거 전에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 후에 뭘 하겠다. 10월 10일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끝났을 때 11일 날 바로 방송했지 않습니까 포렌식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총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 선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부정선거를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지인들의 공박사님 유튜브를 공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현장에 투쟁하시는 분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긴가민가한데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홍 박사가 제야 전문과 조사를 해 줬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런 선거 부정을 했구나. 여기서 양반들이 한 번 한 게 아니고 아홉 번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개표 방송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70일 지나게 되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의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고생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한동훈 씨가 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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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대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야 네가 대건을 어떻게 하노 네가 그냥 패배할 건데 어떻게 대건을 그렇게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옷가말 타고 정신이 빠진 겁니다. 그 정도 상황 판단을 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냐고 찬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뭡니까 대똥도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국가가 침략당한 수준 정도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악함과 직면해 가지고 그게 침묵하는데 그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씨는 아예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한동훈 씨 자체가 선거 부정에 다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밝히겠다 해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표를 줬는데 윤 대통령이 그냥 배신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된다면 내려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잘하시다가 그냥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한동훈 씨는 입을 다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뭐로 좀 국민들이 핵가닥에가 대통령 시켜줄지 천만에 안 됩니다.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것은 선을 추구하고 미덕을 추구하고 훌륭함을 추구하고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사실을 추구한 그 결과물로 하늘의 도우시미서가 대통령이 되는 거지 사실을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선악 개념이 여러분들 허리 타고 부정의하고 이름 타협하고 악과 이름 타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물론 세상이 완전히 망해 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에 계속해서 부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한동훈 씨는 비급한 겁니다. 한동훈 씨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한동훈 씨는 정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악과 타협한 겁니다. 한동훈 씨는 악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전략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족한 겁니다. 한 사람 검찰 출신으로 한 사람 정도면 국민들이 그냥 쏘아 넘어갔으니까 그냥 운 좋게 먹으라 이렇게 하지만 한동훈 씨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뭘 여러분들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비대위원장 된 것까지만 하더라도 급 출신 겁니다. 그거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나온 거죠. 국민들이 쏘았으니까. 선거 부정을 대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선거 부정을 인정하든 인정하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의 전부를 평가하는데 선거 문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대권 욕심을 위해서 그냥 침략당한 얘기를 침략 안 당하겠다고 모르겠다고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짐승이 아니니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를 통채묵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에게 국가가 계속해서 선거 부정의 이름이 시달려서 국민들 전부가 참정권을 박탈 당하고 노예상태에 빠지는 것을 대권을 추구하겠다는 자가 그걸 용인하고 허락하고 묵인한다 그게 대권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분이 방송 세상에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 나갈 시간이 없어요 이 방송 준비하는데 8시간 9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방송 준비한 8시간 9시간인데 또 세상 나가서 데모하고 들어와서 또 하여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하세요 내가 왜 다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